정보약탈 참고로 이거를 저희가 10분안에 깰거에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안돼! 나한테 55%를 주다니 이런 젠장 자 지금 제가 7시 13분에 시작을 한거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거 왜이래 아 따가! 아 이거 왜 자꾸 총이 내려가니?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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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지의 방어 시스템 출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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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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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 5분컷 아 4분컷이에요? 5분컷이야 내가 4분컷 정보약탈 4분안에 끝낸 사람 있으면은 여기 나와보세요 보구단 8분컷 그정도도 안돼요? 그거정도도 할수가 없다면은 진정한 트롤의 길을 갈수가 없어요 자 준비하시구요 어 뭐지? 55%가 적혀있었는데? 안돼 이런 젠장 출발하트 출발 8분안에 끝내기 스타트 여기어디야 지금 주유소에 왔네요 아이 지금 바빠요 어묵 못참죠 근데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에요 휴게소 어묵은 또 맛있긴 한데 그러는 틈에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구요 방금 뭐야 어 그리팀 어디갔어? 그리팀 어디갔어? 어잉 어잉? 공부기네 왜 거기있어요? 저 지금 앞에 안타져요 자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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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주세요 열쇠 운전이 안된다니까? 이번 40초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 보구단 실패 오늘도 평화로운 GTA밥 안돼 왜 안돼? 안돼 설마 저한테 50% 주신다고요? 이런 제작 아 이런거 바라고 습격을 하는게 아닌데 이런 제작 보구단 9분 컷 갑니다 바로 부스터 주발하시고 날아가시고 이쪽으로 어디까지 가야되 이거? 여기 맞죠 문방님? 아 찼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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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방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도를 안보고 넓은 태평양에서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이 능력 아 8분이 에바인가요? 근데 솔직히? 8분 안에 원래 보구나 못 끝내나? 그냥 저희가 가서 먼저 돈 받으면 안됩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두고 어 바로 앞에 이분들 두 분 태우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아 근데 9분 컷도 애매한데? 가자 출발 스타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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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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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미션클렴 구치 수익이 55% 146만 9530달러 12분 43초 12분 컷 엘리트 성공 우와아아아아아 아세이 소리질러 아악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창문은 레모짓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아이엠 레디 10날이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심판할 시나리오 15분 컷 갑니다 제가 공백님의 춤을 감상해볼게요 자 공백님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댄스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10날 시작하는 거고 2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저를 믿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쉽게 죽지 않아요 나잇샷 나잇샷 4차 2분 경과 원래 평소라면은 트롤 하고 실패하겠지만 지금의 전은 진지에요 자 점프 들어와 어?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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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안 돼 이런 시작! 말도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